안녕하세요. 돌아온 박기자입니다. 오늘 영풍정밀 같이 볼 거고요. 또다시 경영권 분쟁, 이제 붙었죠. 최시대, 장시대 구조입니다. 영풍정밀은 경영권 분쟁의 핵심 키가 되는 회사예요. 오늘장 고려아연도 급등을 하고 있고 영풍정밀도 이렇게 점상한가 가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 키는 영풍정밀이 쥐고 있다. 자, 점상한가 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터점을 전혀 안 주고 있죠.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쯤 얘가 좀 풀릴지 물량이 그리고 이미 잡고 계신 분들은 얘를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심층적으로 얘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고려아연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다 엮여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돌아가는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선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자, 이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온 지 2년 만에 아, 주지님들 정말 오래 기다리신 거죠. 2년 만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이 성과가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오늘 점상한가 가고 있는데 매수 물량, 매도 물량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 정말 빠릅니다. 자, 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미 시간의 상한가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자, MBK 파트너스가 이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MBK 파트너스는 장씨 쪽으로 붙었습니다. 자, 고려아연은요.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이 이 장씨와 다시 이거 주울게요.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장씨 쪽과 최씨 쪽 이렇게 한 지붕 두 식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최씨, 최윤범 회장이 되면서 이분이 2차전지라든지 이쪽으로 공격적으로 투자 진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장씨 쪽이랑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현금이 부족하겠죠. 그거를 원래 오너 일가인 장씨 측에서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최씨 쪽은 입장이,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최씨 쪽은 나름의 기업을 백년 대개를 위해서 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성장 산업이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장씨 쪽은 무리하게 진출하는 게 아니냐.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그러면 왜 영풍정밀이 고려아연을 두고 왜 영풍정밀이 핵심 키가 되냐. 자, 이거는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게 고려아연 지분 구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죠. 자, 보유 지분 1.9% 가지고 있습니다. 영풍정밀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1.9%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영풍정밀을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영풍정밀 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최씨, 장씨, 장씨, 최씨, 장씨, 최씨, 최씨, 장씨 장씨와 최씨 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영풍정밀 1.9% 지분을 가지고 고려아연의 지분율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영풍정밀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주주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그러면 시총 2,200억짜리 영풍정밀 대주주 대 시총 10조짜리 고려아연 대주주 중에 어떤 걸 사야 자본 투자가 효율적일까요? 답은 나왔죠. 이 2,200억짜리를 확실히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익이겠죠. 예를 들면 고려아연의 지분 2%를 추가로 더 매집을 하려면 10조에 이 2%면 2천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2%랑 여기에 2%랑 어떤 걸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해보면 영풍정밀이라는 게 답이 나온 거잖아요. 고려아연 주가 보면 상당히 비쌉니다. 고려아연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이미 6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고려아연 지분을 늘리는 것보다 영풍정밀 지분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풍정밀의 대주주 위치를 가지게 되면 더 적은 돈으로 1.9%의 의결권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저만 할까요? 대주주만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점상한가가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영풍정밀 어제 시간의 상한가부터 매수하려는 사람들 지금 아예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점상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 나왔습니다. 얼마죠? 2만 원이죠. 그럼 아침 뉴스도 안 보고 그냥 상한가 가길래 신나서 파는 물량들이 오늘 일부 나오긴 나왔어요. 추석 끝나고 또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이 물량들 또 나오겠죠. 그때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만 원, 공개 매수가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이때 매도 물량도 2만 원 근처로 해가지고 매도 물량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노려보셔도 돼요. 2만 원인데 2만 원의 매수를 하면 이게 별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제가 또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풍정밀 쪽 이 타이밍을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아연을 오히려 역으로 노려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날 자사주 매입 공시를 봐야겠지만 1일 1만 주씩 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도 호가를 올려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아연도 오늘 이렇게 움직이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평균 1일 거래량이 원래 6만 주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도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려서 66만 원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오늘 기준가 66만 원 벌써 좀 넘고 있죠. 그리고 여기 MBK 파트너스가 장시 쪽으로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MBK 파트너스는 기업 사냥꾼입니다. 그동안 뭐가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공개 매수에서 매각했죠. 그리고 한국앤컴퍼니 그리고 고려아연까지 참고로 한국앤컴퍼니는요. 2만 원 공개 매수가 때렸는데 이걸 2.4로 올렸습니다. 2만 4천 원으로 공개 매수 단가를 올렸어요. 이번에도 이 경영권 분쟁이 격하기 때문에 공개 매수 단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 정비 그래서 제가 2만 원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려보시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1차 66만 원 기준가 제가 드렸죠. 그리고 2차는 79만 원입니다. 보시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기준가를 좀 드렸죠. 그런데 기왕이면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급 따라서 이렇게 수급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익나는 구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급이 붙어야지만 움직입니다. 영풍 정밀 보세요. 이게 경영권 분쟁 얘기가 2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2년간 준비를 한 거예요. 2년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서야 빛을 보고 계시는 건데 사실 이 수급만 따라다니면 이렇게 2년 동안 자금이 묶일 이유도 없거든요. 이런 데서 수급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매수 매도 이 수급만 제대로 따라다녀도 이 시간을 훨씬 더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최근에 윙이푸드라는 종목을 좀 찍었었는데요. 8월 27일 오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죠. 별 변동도 없는 보합 수준이잖아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급이 윙이푸드의 수급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다 튀었으니까 지금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월 27일 오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윙이푸드의 수급이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냐면 윙이푸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윙이푸드 차트인데요. 제가 이날 8월 27일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이 빠진 이날 그리고 다음날 보시면 개파락이죠. 이게 말이 개파락이지 이때 20%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빠졌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구간이 크게는 30%까지 빠진 구간입니다. 내가 이 소나기를 막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그때 잡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에 따라서 변동이 심한 게 요즘 장애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풍정밀 마찬가지죠.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 있는 종목들은 뉴스에 따라서 휙휙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 따라서 디테일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정밀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수급 보면서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려하연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고려라고 남겨주시고 똑같이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고려하연 매수 기회를 더 주고 있어요. 근데 고려하연이 단점이 있다면 비싸죠. 한 주. 한 주가 6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영풍정밀을 노려보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가 됐든 두 종목 다 기회는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수급 따라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미들 정보가 제일 늦죠.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윙이푸드라든지 유한양행 이렇게 다 투명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풍정밀이라든지 고려하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업이 있으시고 좀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도움 받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튼 이 종목으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매매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이 잡아볼만한 대시세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잡아보시면 둔방석 앉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미국 대선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지금까지 강했던 2차전지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 AI 테마 이 테마를 이을 역대급 재료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박이 나실 겁니다. 제가 트럼프 사진을 갖다 넣어놨죠. 트럼프 대선 정책주예요. 정치 테마주 정말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한동훈 정치 인맥주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상한가 랠리를 갔습니다. 계속 점상한가 갔죠. 이런 식으로 무려 8연상 갔던 종목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인맥주가 이렇게 갔으면 정책주는 솔직히 더 가겠죠. 우리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책주인 이 4대강 정책주 이화공영을 생각해보면 바닥에서 25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8연상가는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미국 대선 정책주입니다. 지금부터 저점 올려가면서 연말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코덱스 바이오 펀드 월봉 차트인데요. 완전히 바닥에 있죠. 이제 양봉 하나 세운 정도입니다. 제가 이 바이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정책주, 트럼프 테마주, 테슬라라든지 남북 경협주 너무 유명한데요. 근데 바이오는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신약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런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약을 가진 신약 개발 업체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선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오주는요. 9월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죠. 자 얼마 전에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100% 할 건데 0.25%를 낮출 건지 0.50%를 낮출 건지 그건 그때 가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이 금리 인하 수혜주에 하반기 거의 매월 학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 학회에 따라서 바이오 학회에 따라서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바이오 쪽에 종목,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이분, 제 구독자 할머니십니다. 이분한테 알테오젠 7만 원대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드려서 이분 아직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금 7만 원인데, 7만 원을 잡으셨는데 알테오젠 최근에 30만 원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4배 이상 급등을 한 겁니다. 이걸 수익률 퍼센트로 따지면 250%가 넘거든요. 이분 아직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에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는 거죠. 이분 실계자입니다, 이거는. 알테오젠도 저점 계속 올려가면서 고가 갱신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종목을 드릴 겁니다. 우리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간만에 돌아온 바이오, 5년 만에 돌아온 바이오 훈풍이고 미국 대선 정책주의 금리 인하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바이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돈벼락 맞을 수 있는 종목 드리니까요. 제가 서두에 돈방서가 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잡아보셔가지고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